물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보셔서 A3부터 G10 영역에다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A10셀까지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B3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어 있어서 도서명해서 유치원 쭉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서요.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은 여러분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해 주시구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A1부터 치 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에 가셔서 글꼴의 종류를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 선택하시구요. 크기를 17을 입력하시고 엔터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클릭 한번 하시구요. A1부터 G1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궁서 크기 17 굵게 밑줄 서식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3 선택하시고 A4부터 C10을 선택하시구요. F4부터 G10을 선택하는데요. 첫번째 영역은 그냥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운데 맞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A3부터 G3 셀 하나만 선택하시구요. 글꼴 색깔을요. 우리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시면 글꼴 색이란 도구가 있는데 표준색에서 자주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에서 채우기 색깔 배경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서식입니다. F4부터 F10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숫자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되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기 위해서 셀 서식을 한번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 뒤에다가요. 퍼센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요. 80.0 80.0 하고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0.0 이라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이용하셔서요. 자릿수까지 표시하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퍼센트 입력하시구요. 문자로 처리하시면 돼요. 문자 퍼센트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D7셀을 한번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메모를 삽입하신 다음에 메모를 항상 표시하고자 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D7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구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서식 클릭합니다. 다음은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G10 영역에 대해서요.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요. 범위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문제 주어져 있는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5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새 규칙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릅니다. 다음은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소식을 입력하실 때 등호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영어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를 넣되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전공이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가 D5셀에 있는데요. D5셀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에서는 절대 참조로 표시가 됩니다. D10에 있지만 56789 라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라는 키를 한 번 누르시면 D달러 5로 바뀌어 있는데 5행만을 고정시키겠다는 거죠. 다시 한 번 F4키를 누르시면 D10 앞에만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서 D10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바꾸셨고요. D10에 입력된 데이터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입니까? 경영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총점이 입력된 첫 번째 셀 H5셀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 H열의 5678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 2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6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5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입력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글꼴 색깔을 3개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확인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긁은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경영학과이거나 또는 경영학과가 아닌 데이터의 총점을 확인해 보시면 26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에 기본작업 1번, 2번, 3번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5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시상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F3셀에 갖다 놓으시고 바로 왼쪽에 입력된 데이터 총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해서 공란으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하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F3셀에 갖다 놓으시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RA까지만 입력하셔도 RA까지만 입력하셔도 랭크 함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16 버전 아래에서는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랭크점 EQ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순위가 있을 때 1등이 2명이다. 그러면 1등, 1등 하고 그 다음에 2등 없이 3등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신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 아니 총점 수가 2, 3이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데 2, 3부터 20까지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20부터 2, 3으로 드래그해도 화면에 표시가 되는 내용은 2, 3부터 20 영역을 참조할까요? 라고 깜빡합니다. 랭크 함수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지금 깜빡깜빡한 영역들 중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표 내림차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거나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시면 첫 번째 총점수는 3등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총점수에 대한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값을 가지고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등부터 4등까지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CH까지만 입력하시면 추주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더블 클릭하고 제가 G7셀을 또 클릭을 했네요.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추주라는 함수만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추주하고 가로까지 열려 있고요. 맨 끝에 가서 클릭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등이라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심표 2등이라면 금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3등이라면 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등이라면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놨는데 순위는 8등까지 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값을 표시할 거고 5등부터는 공백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총 입력된 값은 8개의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등이어서 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F13까지 복사하시면 1등부터 4등까지는 문제 제시된 값들이 대상부터 동상까지 입력되어 있고요. 5등부터 8등은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K9세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소속이 서초에 해당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시면 D-Average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Average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AverageIf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AverageIf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땐 S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AverageIf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는 소속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I3부터 I9 영역을 선택하고 심표 조건은 문제에서 서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죠. J3부터 J9의 영역의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오른쪽 표사에 작성된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삼에다가 교재명에 해당한 판매가를 구하여 구하여 판매금액을 표시하는데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할 겁니다. 하다보면 이렇게 문자를 곱했을 때 오류가 표시가 될 거고요.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판매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E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1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신 다음 V만 입력하시면 VLOOKER 보이시나요? 더블클릭 첫 번째 찾을 값은 내가 판매 금액을 표시할 데이터 같은 행위의 교재명을 가지고요. 신표 오른쪽 가서 표에서 선택할 건데 혹시 선택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래서 G15부터 H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영역의 데이터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야 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내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에 가서 교재명을 찾은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면 교재명에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14세를 다시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가를 구한 값 뒤에다가 판매량을 곱할까요? 곱하기 판매량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판매량의 숫자가 아닌 문자로 입력된 데이터를 곱했을 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 꼭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수정하시는데요.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값은 정상적인 값은 구해놨어요. 심표 값에 오류가 있다면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 꼭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판매 금액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여 제24셀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소속이 상공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넣으시고요.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긴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카운트 if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 ifs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소속에 가서요. 소속에 가서 심표 우리는 어떤 걸 찾으실 거예요? 상공을 찾을 거예요. 심표 두 번째 조건은요. 우승 횟수에 가서요. 우승 횟수에 가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상공이면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당이 되는데 우승 횟수가 안 되네요. 네 또 하나 있어요. 5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5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2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명자 그냥 붙이시면 안 되죠. 네 명자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호 10부터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입력하면 M%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가 둘 중에 하나라도 7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한대요. 그러면 면접 점수는 조금 있다 하고요. 수학하고 영어 점수 중에 하나라도 70 점이 넘으면 추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F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신 다음에 조건의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라고 5할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심표 그 다음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첫 번째 추류네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둘 다 만족해도 추류가 나와요. 하지만 둘 다 70 점이 안 됐을 때는 false라는 결과 값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여기 추류라는 값이 표시된 데이터를 값들 중에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조건 하나를 더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F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조건 and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에다가 심표 면접 점수가 있는 E24셀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 이라고 입력합니다.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음 첫 번째는 추류 아 아까 첫 번째 false 오화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에다가 면접까지 비교해 봤더니 면접도 70 점이 넘네요. 그래서 트루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루와 false 대신에 합격 그 다음에 공백 처리하기 위해서요. F2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마지막에 가서 심표 음 트루였습니까? 그러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라고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어 false 였는데요. 어 false 였는데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데이터 통합 문제인데요. 상품명에 작성된 데이터들 중에서 W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W로 시작한다. W 별 그 다음에 T로 시작한다. T 별 S로 시작한다. S 별 그 다음 M로 시작한다. 라고요. 첫 글자만 입력하고 뒤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들이 와도 돼요. 라고 별표 만능 문자예요. 입력하면 W, O, W 다른 글자들이 다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표 4 영역에 F11부터 I15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나요? 함수는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 참조해 오셔서 표 1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참조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한번 하시고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의 기준으로 첫 행이라고 하면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 왼쪽 열이라고 하면 W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M로 시작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에서는 데이터 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이익 계산이라고 해서 제조 온가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 순이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금을 클릭해 봤더니 제조 온가, 판매가에서 쭉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계산된 계산식을 이용해서 판매량이 현재 500인데 300부터 700까지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 판매가가 현재 3200인데 2500부터 5000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순이익금의 값을 표 형식으로 작성해 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C14셀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방법은 순이익금에 있는 계산식을 연결해 쓰는 방법 등을 넣으셔서 나는 계산식을 다 따로따로 쓰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C8셀에 있는 계산식을 연결해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C8셀의 값이 달라진 거를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는 그래도 좀 계산식을 여기다 직접 쓰고 싶은데 계산하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C8셀에 있는 수식을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할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ES실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 C14셀에 오셔서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을 거야. 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C14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데이터 표를 작성하실 건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행은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이 있는 C7셀, 열은 판매가입니다. C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구해놓으셨던 값에 D25부터 H20 영역을 범위 정해서 선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가셔서 선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음수는, 마이너스는 빨간색, 가로로 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음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되면서 마이너스에 대한 데이터는 빨간색 가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업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문제 제시되어 있는 도형이나 단추를 만드시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고 도형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시작하실 위치가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비어있는데 어느 위치든지 상관없습니다. 비어있는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평균값을 E9와 그 다음 F9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학기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는 에버레이지 범위 드래그 하시고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평균값을 다 계산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을 만들고자 하는데 문제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에 가면 빈면이라는 도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G4부터 G5라고 되어 있습니다. G4셀부터 G5셀에 드래그 하실 건데요. 좀 더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실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바로 쓰시고요. 그 다음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평균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는 서식이란 이름으로 매크로 하나 만들 거야. A2셀부터 F9셀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란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A2부터 F1을 선택하신 다음 표준색의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매크로 기록을 테두리와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서식이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사각형 두 번째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G7부터 미치는 G7부터 G8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서식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평균값도 한번 지워볼게요. 테두리 서식도 한번 못 없는 테두리 없음으로 한번 하고요. 평균 누르면 구해지는지 서식 누르면 테두리랑 색깔이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은 차트를 제시를 하고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간혹 초기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는 차트를 직접 만들라고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차트 만드는 방법도 익히셔야 될 것 같아서 모의고사에 구성을 해봤고요. 분야별로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분야별로 학원 수와 수강자 수 분야부터 학원 수와 수강자 수니까 이만큼을 범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범위가 떨어져 있다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삽입에 가시면 차트가 있고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건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에 2차원 세로 막대형이 문건 세로 막대형입니다.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시고요. 차트의 위치를 A11셀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동하실 때 Alt키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I28까지 모서리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만드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수강자 수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했어요. 수강자 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수강자 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이 기본적으로 만드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야별 학원 수와 수강자 수 라고 차트 제목을 수정합니다. 차트 제목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궁서체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굵게 굵게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 14 기본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자 수 계열 수강자 수는 꺾은 선형 계열이고요. 운동만 선택한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운동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요. 값을 표시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차트 옵션에 채우기밀 선에 테두리에 가시면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차트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